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하고 궁금해 하는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호라이님이 18만 5천 5백원에 매수 했다 이야기 해주셨는데 앞전 방송에 설명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뭐 인지되어 있을텐데 또 못본 분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큰 그림부터 한번 봐요 일단 자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상당히 회계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뭐 렉키로나 그 개발할 때 뭐 또 상당히 특혜 있지 않았느냐 이런 또 이슈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어닝 쇼크도 나왔었고 자 그런 부분들 불식하면서 상반기 매출이 1조 돌파했구요 하반기도 1조 더 또 추가로 나올 그런 예측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한 상승을 1년여 했고 조정을 거의 1년 반 했고 조정 1년 반 하고 나니까 또한 1년 한 3 4개월 정도 상승을 했고 또 조정을 1년 1년 한 2 3개월 정도 했고 자 여기를 이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면서 상승 전환 한 이후에 시장이 좀 별로 인상으로 가니까 차익실험 물량이 상당히 나온 그런 최근입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앞전에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빠질 이유가 없는데 왜 4%씩 빠지는가 모르겠다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들을 하던데요 왜 빠질 이유가 없습니까 시장이 종목이 펀드멘탈로만 갑니까 펀드멘탈 이제 좀 좌진 부분 때문에 상승 전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초점 대비해서 14만원권에서 21만원권까지 왔으면 7만원 올랐으면 50% 오르지 않았습니까 3년 걸렸어요 50% 오르지 않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차익실험 물량 넣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직전 고점 때 장이 21만원이라고 미리 미리 여기 인금부터 방송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찾아봐요 자 그래서 음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터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추세를 돌려내면서 하반기 상반기 양호한 실적 나왔고 하반기에도 양호하게 실적 발표될 그런 추정을 하고 있으니 바이오시밀러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승인 획득하고 이런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 제목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램시마 SC가 특히 독일 영국 등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뭐 베그젤마라든지 스텔라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임상 결과 발표 예정되어 있고 승인 획득하고 이런 부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여점은 항체 관련 항암 관련되어 있는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에 기술력은 확실하게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이 좀 팔아서 그렇긴 한데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외국인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56만 주 기관이 최근에 좀 팔아서 그렇지 그래도 36만 주 자 연기금이 쭉 사들어 오고 있습니다 박트케이가 최근에 가장 그래도 좀 지표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들어 오는 회사들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 현대차 붙임은 좀 있었습니다만 연기금 최근에 사들어오지 않습니까 외국인 계속 사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휘청거리다가 대본에 직전 거점대 뛰어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과 추세, 추세와 수급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오는 강한 상승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조정을 제법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 받을 때 기관이 던지고 개인도 좀 던져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더 강하게 팔을 초처럼 여기 보면 팔을 초 그렇죠? 팔을 초처럼 좀 강하게 땡겨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면 여기 팔을 초거든요 기관외국은 상크리 들어오면서 여기를 뛰어넘는 그런 시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쇼커브링도 상당히 있겠죠 그렇죠? 공매도가 여기까지만 해도 좀 늘다가 비중이 그죠? 거리 비중에서 좀 늘다가 여기부터는 팍! 고꾸러진 거 보이죠? 공매도 대신 쇼커브링 들어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에서 일단 18만원권은 지지권이 맞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18만원권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18만원 깨지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 좀 곤란한 상황으로 가고 지장이 좀 뒷받침 되어 준다면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차익실현물량 기관에서 나온 그런 상황이니까 또 전혀 미국도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요 처질 게 일단 월요일날 처질 것 같은데 앞전처럼 처진다더라도 18만원권에서 이렇게 좀 끌어 땡기는 시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만약에 18만원 깨고 내려간다면 비중 축소고요 진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또 왜 빠질까? 왜 빠질까? 왜 빠질까?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빠질 이유가 없는데 이러면서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다 다른 유튜브 살짝 제가 까는 거예요 그렇죠? 자 셀트리온 방송 여러 유튜브들 거 들어보면 어느 지점 깨지면 줄여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무조건 들고 간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사실은 40만원 갔을 때 50만원 이제 간다 이야기 안 나왔겠어요 그때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뭐 그죠? 계속 갈 거다 갈 거다 그죠? 빠질 이유 없다 빠질 이유 없다 계속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하고는 지금 좀 다르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상당히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상황들이니까 과연 눌림목 눌림목 중에서도 조금 처진 그런 상황이 상황입니다 여기가 보면 아 맨 마지막에 반등했던 구간에서 상승폭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피보나치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0일권에서 반등을 했었으면 382 조정에서 마무리 됐을 텐데 자 18만원 한번 터치 인근으로 왔죠 50% 상승폭의 절반입니다 18만원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밑으로 깨지면 18만원 밑으로 깨지면 비중추소를 좀 해야돼요 진짜 마지노선 진짜 마지노선 618 구간이 17만 2천원 이 2평선도 딱 딱 딱 딱 어느정도 딱 아 같이 매치되는게 조금 재밌는 그런 상황이네요 좀 빠지기도 빠졌으니까 아 시장이 약간만 반등 다시 해준다면 뭐 20만원권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 지켜봐야 되고 여기 가서 한번 밀리는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여기 가서 한번 밀리는데 강하게 이렇게 안 밀리고 적당하니 버팅기 주다가 다시 한번 뚫는 시도가 나와야 21만 5천원권 저기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 다 했을 거에요 자 근데 다음 주에 9월 9일부터 그죠 파리에서 파리 맞습니까 프랑스에서 유럽 종양 아마케 그죠 셀트리온도 참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베그젤마 임상 삼상에 대한 결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뭐 만약에 질이 응답돼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삼사합병에 대한 이슈가 한번 지리응답으로 나왔을 때 어떤 발언을 하느냐 뭐 그런 부분도 호재로 만약에 호재성 발언이 나온다면 강하게 또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제약바이오는 다음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왔으니 셀트리온 삼행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HLB 알테오젠까지 가볍게 훑고 지나갑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 지속적으로 사줘요 기간이 많이 저 최근에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이오죠 나빠서라기보다는 차익실현 자 시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자 외국인은 이틀 빼고 이거는 뭐 매도축에 속하지도 않는 거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주장창 팼거든 한 보름 전부터 그러니까 나빠서라기보다는 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그런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 일단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전 저점때 여기는 반드시 시켜야 돼요 볼린지 밴드도 하단은 맞긴 한데 여기 밑으로 그렇죠 깨지긴 깨질 텐데 월요일날 위로 빨리 끌어 땡기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빨리 끌어 땡기는 시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에 비해 셀트리온 최악은 별로입니다 완전 꼬꾸라졌거든요 기관 외국인 외국인 사주지 않습니다 기관 같이 던지고요 자 고덱스 그렇죠 의료보험 의료보험 급여에서 뺀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재기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만 게다가 고덱스 너무 많이 팔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이나 요구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너무 많이 팔았다 너무 많이 팔았다 그렇죠 인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덱스가 뭐 현장에 있는 어 의사라든지 이런 어 업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약이다 이거 의료보험 급여에서 빠져야 될 이유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주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슈가 됐는지 몰라도 아 상당히 중요한 저점임금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이 좀 별로예요 그럼 삼사합병 관련해서 이야기를 가볍게만 하자면 어느 한 종목이 셀트리온 사명제 중에 주가가 되게 낮으면 상대적으로 합병했을 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효과라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비슷비슷한 주식 아 주가 레벨이 돼 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셀트리온 제약의 주주들은 삼사합병을 반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일단 그건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또 아니니까 만약에 당장 빠른 시간내에 아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 정당하게 정당하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합병이나 이런걸 했을 때 그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회사에다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야 나 그거 나 싫으니까 그럼 내 주식 사 너가 회사한테 주주가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앞전에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셀트리온 스킨큐어 삼사합병 시에 셀트리온 스킨큐어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500억 이상 넣으면 500억 이상이 나와서 걔들 빼고 두개는 합병 한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이슈 나중에 나올 때 한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별로예요 자 삼성 바이오러스도 보면요 자 기관외국인이 쌍클이 그냥 매도 그냥 뭐 폭탄에 가깝게 계속 던졌어요 올릴 때는 언제고 시장 그렇게 좀 시원찮을 때 올라갈 때는 언제고 조종을 가볍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밀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아 강하게 올라탄 종목이 한 번에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지 않는다가 기본인데 좀 아리까리 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긴 좀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죠 그죠 먼저 꼬꾸라졌다고 이제 좀 돌아서려는 그런 의지는 보이는데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연기금 삽니다 그죠 제가 관심 있게 받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연기금은 또 사요 연기금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도 사고 셀트리온 헨스케어도 사고 셀트리온 제약은 안 산 걸로 알고 조금 사긴 사지만 그죠 수량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 쪽 연기금은 그래도 좀 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HLB도 리보세라닙 관련돼서 이제 에스모라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종량 암하케 임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발표가 얻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다른 바이오 종목에 비해서 양호하게 고천부위에서도 잘 버팅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테오젠까지 한번 챙겨본다 했으니 알테오젠이 현재는 조금 전까지 언급했던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는 가장 조금 달력이 조정을 너무 많이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240일 60일 지지 못하고 강하게 밀리면 여기 저항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이 빨리 올라타는지 여부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비롯한 바이오 체크해 봤구요 자 삼성 SDI 자 일단 아 2차전지 쪽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셀 관련해서 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이구요 정거점도 돌파하는 어저께 4% 상승 LG화학도 좀 부담스러운 권력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졌는데 그래도 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여기서 공방 그렇다면 LG화학은 여기 여기 정도에서 공방할 가능성 높은데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 무슨 이야기는 올지 아시겠죠 삼성 SDI는 너무 스트레이트 강하게 밀렸어요 자 순서도 그랬거든 LG화학이 먼저 가고 야 LG화학 많이 올랐으니까 난 하나 담아야 되겠다 싶으면 삼성 SDI 담아라 그 이후에 쫓아가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빠질때는 더 많이 빠져 그러니까 삼성 SDI 보다는 LG화학을 좀 더 관심있게 봤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나 그래도 배터리 셀 쪽에서는 삼성 SDI도 관심있게 볼 정도는 되니까 외국인은 쭉 사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쭉 팝니다 여기 박스권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시장이 양호해지면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꺼도 이게 잔 잔향이 한 1-2초 남아요 자 그래서 여기 박스권을 한 번에 과연 뛰어넘을까 시장도 별론데 약간 여기 20일과 60일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위로 강하게 뛰어넘어야만 625,000원권 까지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 당분간은 박스권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자 댓글 잠깐 읽어보구요 대기야 그래도 나도 생각하긴 했는데 비가 비가 태풍이 오고 그렇죠 음 차가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으니 배기물 업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럼 배기물 관련해서 종목 질문 준 인선 ENT 코엔텍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 자 그런데 야 렉이 너 왜 손절 안 했어 너 그거 어긴 거잖아 너의 기준을 응? 너 조금만 빠져도 던지잖아 원래 왜 안 던졌지? 응? 결국은 올라왔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안 지키고 그렇게 하면 기준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끝 하고 안 됐으니 그건 좀 계속 놔보자 그 다음에 4% 빠지고 그 다음에 또 3% 빠지고 근데 좀 올라가다 했으니까 지금 네가 종가권에 만원권에 사가지고 지금 7% 8% 빠진 거 아니야 응? 한번 들고 있으면 되겠어 근데 너 또 뭐 한두 주 사고 내한테 질문하는 거야? 앞으로 한두 주 사고는 질문하지마 아닙니다 형님 일곱 주 샀습니다 저 앞 계속 일곱 주 정도는 사기로 했으니까 됐고 자 물론 아 그러니까 주식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태풍이 와가지고 뭐 대박 날 것 같았는데 많이 올랐잖아 근데 이거를 아까 너가 상승 은봉이다 그랬는데 상승 은봉이라 좋단 말이야? 그게 안 맞잖아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탔을 때 여기 종가에 샀다 그러면 야 뭐 살만 하긴 한 차리긴 한데 그래도 야 조금 너무 높은 데 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오히려 같은 가격대지만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처박히는데 여기 샀다는 거는 진짜 별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잖아 그지? 딱 기다렸다가 은봉이 이렇게 크면 대기해야 되는 겁니다 대기 이날 못사 이날도 은봉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 여기 정도 왜? 왜? 여기는 그죠? 돌파된 고점 부위고 여기 고점이라니까 좀 그렇지만 추세 돌려내려는 시도 놓은 지점이고 상승 이후에 눌리먹고 가니까 여기 여기 정도를 매수 매수해가지고 뭐 쭉 좀 오일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끌고 왔다면 여기 정도는 끊어야 된 거겠죠 정고점 인근에서 뭐 절반 던졌다고 하는 거 같으니까 그건 잘 했는데 그 중간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왔습니다 얼만큼 왔고 이제 태풍 또 온다니까 어떨까 좀 더 지켜본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오케이 오일선도 안 깼으니까 어저께 정도에 위에서 또 밀리니까 한 절반 던졌다 오케이 만약에 치고 내려오면 또 조금 더 축소 그리고 한 번 더 치고 받고 만원 꺼내서 이번에는 해도 된다 이야기하잖아 이번에는 왜? 강하게 올라갖고 위에서 챙겨 먹고 챙겨 먹고 여기 오면 반등 한번 할 거니까 이렇게 그럼 다시 사놓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사고 팔고 한번 해보기를 권유 드립니다 코엔텍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날 샀다 그랬잖아 이거 사면 안 되는거지 동 정과 동 고점 부위에서 절반 던졌다 했으니까 더 쳐지면 좀 더 줄이고 이것도 9,000원권 정도로 만약에 밀린다면 여기서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정고점 인근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대한통운도 이야기했는데 대한통운 언제쯤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2,3일 안에 산거 같은데 저 선수도 빠지면 잽싸게 잘 던지는 거 같으니까 여기서는 안 샀을 거 같애 그죠? 여긴 샀다 1번 호랑이님 그러면 뭐가 좀 별론 거 같아요 차라리 여기 샀다면 그죠? 여기 샀다면 포인트입니다 차라리 근데 여기는 여기가 쳐지는데 그죠? 여기가 여기가 쳐지지 않고 이렇게 가기를 셀티론처럼 바래야 되는데 한 단계 더 쳐졌죠 가봤자 여기입니다 치고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석적으로 그래요 여기를 뛰어넘기가 수월치 않다가 원래 정석인데 그죠? 지장 상황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밀렸다면 지장이 돌아선다면 이렇게 올라탈 가능성이 좀 있어요 13만원 인근까지 241 인근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13만원 인근까지 빨리 가느냐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가느냐 보시면 되고 여기 밑으로 크게 밀리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매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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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게요 coloured 별로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바이어 여기에서 그때 질문했거든요 렉이 여기에서 쳐질 때 손절 안하고 그냥 들고 있었다 1번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 손절하고 다시 올라탈 때 들어갔다 2번 요거 손절 안하고 가마 들고 있었으면 따따불로 혼난다 따따불로 올라갔다고 칭찬 안해줘요 저는 자 외국인 수급 좋고 손절하고 다시 잡았다 잘했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타죠 다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 강조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질문했어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쳐졌어 원래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기본인데 그냥 띄우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깨질 때 X3 손절 딱 하고 다시 올라탈 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자 지금 상당히 양호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4만 2천원권 정도가 일단 강력한 저항 위에 선 꼬는 데 다 여기 보면 저항때입니다 저항때 좀 덮고 올라가다가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이라든지 윗골이 막 열나이 달든지 음봉으로 팍 밀리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 가만 들고 있지 말고 어 왜 빠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하하하하하 그죠 빠지기 시작하면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지 말고 손가락 그죠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빠지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 시작 빠지기 전에는 계속 고 그렇게 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장원권에 어느 정도는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KMW 하도 5G 안 갔으니 나도 안 가자고 요새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는 또 반등을 좀 하긴 했으나 자항권입니다. 자항권 5G 제가 들은 뉴스로는 아직까지 크게 큰 이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뉴스 몰랐을 수도 있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오고 기관도 기관 외국인 들어옵니다. 그럼 연기금도 들어왔는지 한번 봅시다. 어? 연기금도 좀 들어온다. 자 240일 하나 제외한 모든 2평선을 다 돌파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도 간단합니다. 과연 여기를 빵 하고 뚫으면서 아 추가 상승 나올지 그렇죠? 공매도 좀 늘었습니다. 조금 그렇죠? 공매도 쇼커브링이 좀 들어왔겠죠. 조금은 빵 치고 가면 이제 여기 공매도 친 애들이 아이고 좀 더 줄이자 라면서 여기 공매도 쬐고 있죠. 걔들이 탈출하는 쇼커브링 나오면서 아치 빵빵빵 좀 더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월요일 시장도 좀 별로일 것 같으니까 좀 빡수껏 아 움직이면서 힘을 좀 더 응축할 것인지 그거 잘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만원 3만 5백원 때 3만 4천원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3만원권 밑으로 쳐지면 좀 별로다. 근데 최근에 기여해 내고 있는 이제 좀 들어오니까 전환하는지 추세 전환하는지 여부 한번 챙겨보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 야 렉이야 너 몇 종목 가지고 있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더 있을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시장 폭락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는데 응? 한 4다섯 많아도 4다섯 종목 넘어가면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컨트롤 안 됩니다. 게다가 응? 너 뭐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후두둑 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또 들썩들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타이어 까지도 최근엔 또 상당히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명신산업도 이제 바닥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상승전환 241원 빼고 상승전환 시도 나온 이후에 박스콘 그러면 여기 23,400원권 그리고 24,300원권 여기는 저항받을 가능성 높고 20,000원권은 반드시 시켜야 된다.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고 가볍게 조정받으면서 여기를 올라타야 추가로 상승전환 하기가 더 용이한데 크게 무너지고 이렇게 크게 무너지고 하면 엘로다. 일단 가지고 있는거 청산하고 때려 죽여도 이거 해야 되겠다면 박스콘 매매 여기서 반등할 때 매수 또 올라와서 쳐지면 또 매도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이거 사고 팔고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들 같이 챙겨봤습니다. 시장 가볍게 말씀드리고 1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나스닥이 지금 베어마켓 랠리 했던 상승폭에 아쉽게도 지금 618 61.8%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피보나치가 뭔데 일일이 다 설명하기 못하니까요. 상승폭에 어느정도 조정받으면 양호한가 우리 닥터케이크 강의에 보면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인기 동영상에 보면 있습니다. 피보나치 그래서 여기 38% 38.2% 50% 61.8% 작게 조정받으면 작게 조정받을수록 강하게 갈 가능성 높다 가 요점입니다. 근데 618이 진짜 마지노선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처져버리면 수렴을 하다가 여차하면 더 처질 수도 있다 라는게 피보나치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표들 최근에 많이 넣어가면서 시장에서 그죠? 좋게 나와도 빠지고 안좋게 나와도 빠지고 뉴스는 갖다 붙이고 그렇게 미국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독일은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미국이 미국이 휘장 인데요. 선물은 진행될 겁니다. 조기 종료하는지는 아직 체크 안해봤습니다만 미국 선물이 조금 유럽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거를 근데 이게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빠졌으니까 이거 반영이 잘 안되지 싶은데 근데 유럽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다면 저가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좀 강하게 올라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옆에 환율이 지금 15년 만입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2400 권력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내일 빠져서 시작하겠죠. 2400 깨고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빠졌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면서 양봉으로 최대한 강하게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와야 될 텐데 과연 최근에 그 환율이 폭등을 하고 해도 외국인이 이틀 정도만 좀 던졌지 계속 치속적으로 사 좋았던 바 기관은 똥몽총이처럼 계속 던지고 있는데 페일도 던지겠죠.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이 외국인이 붙들어주면서 너무 세게 던지지 않고 매수를 좀 그래도 해줄지 그 여부 한번 잘 챙겨봐야 되구요 하나 더 하나 더 얘네들 푸드옵션 또 95억 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크게 최근에 왔다리 갔다리 한거는 옵션 포지션 하고도 관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콜옵션을 3일 전에는 개인이 또 75억 샀거든요 그렇죠 좀 흔들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콜은 좀 사주고 있던 상황이구요 푸스는 팔고 있던 상황인데 전전일은 78억 좀 사줬구요 개인은 그에 비해 푸스를 자꾸 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일만 따져도 200 26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50억 그렇죠 이거 지금 다음주 만기거든요 이거 녹아내리는 건 1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월요일날 개인이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미친차가 또 푸드옵션 100억 200억 더 사준다면 빠른시간 안에 그래도 반등 좀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개인이 옵션 많이 사서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아니 밑으로 그러니까 조금 재미있는게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 입니다 그죠 밑으로 외국인이 밑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왜 푸드옵션 안 사고 그죠 개인들이 개인들한테 팔았을까 저는 이거 좀 집중했거든요 아 이거는 다행입니다 그러면 미국만 딱 올라가면 땡큐 딱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이 1% 정도로 되게 심하게 안 빠져서 그나마 다행인데 옵션 포지션 다음주는 또 옵션 만기 주간 이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 주간 이니까 변동성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푸드옵션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밑으로 2300까지 밀어버릴 건가 그거 한번 잘 챙겨보자 쉽게는 말 못해요 쉽게는 말 못합니다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옵션은 그런데 안 좋은거는요 선물 포지션을 16000개월 가까이 시장이 별로인 상황에서도 선물 그래도 잡아주네 했는데 대본에 며칠 사이에 2만개월 던지면서 그죠 마이너스로 이제 포지션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건 좀 별로예요 외국인이 16000개월 그죠 상승 쪽에 베팅되어 있다가 하방 쪽으로 꺾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잘 한번 다음주는 반복합니다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도 같이 잘 챙겨봐야 됩니다 더 간단하게 처지더라도 반드시 양봉으로 끌어당기는 시도가 빨리 나오고 강하게 나와야만 다시 여기 저점 깨졌던 저점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죠 저항으로 바뀝니다 상당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운 좋은 겁니다 워낙 빠져가지고 그죠 올라가는 거지 원래는 더피시피시 해야 되는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그렇지 깨지면 어떻게 된다 이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빨리 올라타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자 1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참 까먹었는데요 자 최진사님이 방송 후원해 주셨습니다 땡큐 닥터키였습니다 I'm back to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